그리고 시타 날 애들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여기 있네 여기 얘를 근데 내가 떨굴 순 없잖아 안 뚫리는데 어차피 야 근데 순량함 진짜 적어졌다 이거 아시아 매칭이라기엔 좀 어색한데 이거 전형적인 북미 매칭 아닌가 비행값 한 102mm 사실상 통짜 102mm 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 와이씨 와이씨 역겹다 아 근데 요신호도 대공 좋은 편인데 왜 뭐 있어? 거짓말쟁이 녀석 아무것도 없잖아 썬더러한테 한번 박아봅시다 아니면 심화도 대공을 키네 부천 3구축 다 여깄네 나 발레이오 방송으로 한번도 안탔나? 출시하고 영상으로만 만들었나?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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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더 맞았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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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254mm라서 아마 구축함 오버매치는 안될거에요 구축함 19mm이니까 근데 숨량하면 됩니다 16mm 숨량하면 됩니다 여기 라인 이상한데 이거 내가 절대 못 때려 저거 내가 봐줄게 얘들아 야 항모를 봐주면 미드웨이를 잡을 수 있으려나 대공을 안 켜 얘네 스팟 됐는데 아니 다 가니까 켠다고? 무슨 개고수같은 무거 맞지 대공이 없나 다 가니까 켠다고? 아 아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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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들어왔냐 방금 방금 찍었을걸? 17,000? 지금 마르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아마 지금 방금 찍고 17,000일꺼야 근데 이쪽 슬라반 안 매서운 듯? 솔직히 또 나? 또 나? 또 나? 저정도 급격한 운동은 안 돼? 어? 맞췄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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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슬라반 전캡 쓰는 사람 있어? 아 슬라반에 오데이셔스? 너무 괴력같은데 효과? 근데 우리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팀 좀 더하기 아니 근데 이쪽 라인은 항모가 안 보는데도 왜 못 밀지? 나 딱 한 번 가고 저기 안 밀고 있는데 안아줘요 슬라반사 허금이 허금이 아 잘못 들겄다 허금이 설마 컨퍼러가 저거 못 잡을까? 느려운데? 네 얘 좀 죽여줘요 항모님 아 근데 여러분들 항모 뉴비같아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 강철 몬타나 즐길 줄 아는 놈인가? 야 야 야 왜 못잡아 너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겠다 어 여기 안 죽으신다고 들려나? 뭐하는? 자 항모 자 항모 뉴비같아도 이 정도에요 여러분 저점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? 누구도 안죽나? 누구도 안죽나? 아이 나 항모는 뉴비 맞지 나 항모 백판도 안타는데 사뜨렸습니다 안아줘요 게임 끝나기 전에 안아줘요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흫흐흐흐 흫흫흫 흐흐흫흫흐흫 블프 다음달이요